12월 18일 안식일 예수님의 사역 이해하기 성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니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13절 예수님은 온유하고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성소를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모습을 보고는 화를 내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성소는 부자, 가난한 자, 건강하거나 약한 사람 상관없이 모두 구원에 대해 배우는 장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곳을 돈 많고 힘센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돌아가는 경우도 허다했죠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절차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해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인류는 모두 똑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성소에 올 수 없게 만든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장사꾼을 모두 내쫓고 성소를 다시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 장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, 요한계시록 21장 세상 사람 모두에게 성전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돈 많고 힘센 사람만 구원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재림신앙 이음 별래 행복교회 나승아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